이제 재산세로 들어갑니다. 재산세 03번을 하죠. 재산세 과세할 대상은 열거된게 몇개에요? 5개. 토, 건축, 선, 항, 항공기. 실질로 맞죠? 자 박스 항공기 5. 그 다음 실질이 선박이면 금액과 간 모든 선박은 대상이다. 5. 고급주택 5. 그 다음 건축물 5. 과수원은 토지조 5. 차량은 X. 차량은 취득세 대상이에요. 골프예용권 X. 취득세 대상이고 기계상비 X. 취득세 대상이잖아요. 지방세에서는. 광업권도 취득세. 치읓은 보다? 골프연습장은 건축물이죠? 취득세와 재산세 대상이네요. 그럼 열개인데, 열개인데, 뭐 빼고? 비읍, 시옷, 이응, 지읍 빼고 대상이네요. 여섯개. 그런데 여섯개 중에 몇개만 물어보는 거다? 네개만. 그 다음 문제가 뭐다? 옳게 묶인 것. 전부를 물어보는 게 아니죠? 그럼 여섯개 중에 네개만 찾아야 돼요. 잘못하면 종일 찾아야 돼요. 그럼 찾을 때는 어떻게 따져라? 과세 대상이 아닌 거. 비읍, 시옷, 이응, 지읒이 안 들어간 게 답이네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는 거예요. 비읍, 시옷, 이응, 지읒. 나머지는 다 들어가 있어요. 일부가. 정답은 1번이다. 문제가 잘못된 게 아니라 우리 생각이 잘못된 거예요. 모두 찾아라 그러면 여섯개인데, 옳게 묶인 것. 자, 그 다음 이제 넘어가 볼까요? 넘어가 봅니다. 자, 넘겼어요. 자, 일단은 필요한 거를 좀 재산세에서는 이제 풀어봐야 됩니다. 자, 어디를 보냐면요. 자, 6번. 6번. 자, 재산세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거다. 모두 묶인 것. 152쪽 박스. 재산세는 대상이 다섯개라 그랬죠? 토, 건조, 선항 및 차량 틀렸잖아요. 차량을 지워야죠? 그리고 니은.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상이 다를 때는 항상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합니다. 공부상 틀렸네. 그 디귿. 언제나 출제되는 것. 토지는 세 가지로 구분하죠? 분리별도 종합으로 구분한다. 오. 자, 그리고 주택은 건물과 토지를 합칩니다. 절대 주택은 건물, 토지분이 구분하면 안 돼요. 그래서 주택의 부속 토지는 토지가 아니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대상이다. 그래도 이 주택은 토지, 건축물 대상이다 그러면 무조건 틀려요. 오로지 주택은 건물과 토지가액을 합산해서 주택분 재산세로 가게 됩니다. 그럼 틀린 것. 디귿 빼고 다 틀렸네요. 정답이 5번이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분리별도 종합으로 나누는 거네요. 자, 07번은 분리과세. 자, 분리과세면 뭐다? 생산, 공급, 공익 목적으로 사용하는 땅, 그리고 사치 목적으로 사용하는 땅은 고율분리죠? 그리고 사업 목적은 별도 합산, 토기 목적은 종합합산 딱 아우트라인을 정해야 돼요. 자, 1번. 일단은 지목을 봐. 전답과수원. 재산세에서 농지는 전답과수원. 농사제야죠? 실제 경장에 사용해야 돼요. 않는 투기 목적 종합합산이죠. 그 다음 2번은 뭐다? 농지자나 농업법인 농, 한, 사, 매, 종, 종중은 투기와 관련이 없죠? 농업법인 농업목적 분리과세. 그 다음 축산용은 목장용지죠? 도시지역 밖. 근데 목장용지는 기준면적이 있어요. 기준면적 내니까 분리과세. 그 다음 4번은 뭐다? 특별조치법에 따라 임회자나 개발제한구역은 그린벨트죠? 세금이 싸야 되잖아요. 그래서 개발제한구역이 나오면 분리과세. 회원제 골프장 토지는 사치. 매년 몇 프로? 4%짜리죠? 고율, 분리, 줄여서 분리. 답은 1번이네요. 자, 그 다음 8번. 토지분재산세다.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건. 1번. 뭐다? 임효. 문화재보호구요. 문화재니까 투기목적이 아니죠. 분리. 세율은 몇 프로? 0.07%. 내용도 알아야지만 세율도 알아야 돼요. 자, 그 다음 2번은 토지인데 뭐야? 화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써 무허가 토지는 무조건 종합합산입니다. 누진으로 가죠? 정답은 2번이네요. 무허가. 무허가 땅은 종합합산이다. 그 다음 3번은 뭐다? 공장구내의 토지인데 제한을 받죠? 처분 등 제한을 받으니까 공장 땅 0.2% 세금이 쌓아야 돼요. 분리과세. 그 다음 2면대. 투기목적이 아니라 공인목적은 분리과세. 그 다음 2면대. 자연환경보존지구는 비과세입니다. 환경보호목적. 공인목적이니까 분리과세. 5번은 조심해야 돼요. 공원이 나오면 환경지구가 분리과세. 보존지구는 보존해야 되니까 비과세. 그래도 공원이 나오면 환경과 보존을 반드시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09번. 역시 분리를 물어보네. 거의 유사 문제죠? 1번은 뭐다? 축산용. 축산용이잖아요. 목장용지죠? 축산용이다. 어디에 있다? 도시지역 안. 도시지역 안에 있을 때는 조심해야 돼요. 어디에 있어야 돼? 개녹. 개녹이 있을 때는 기준면적까지는 분리. 초관은 종합이고 이외의 지역은 투기목적. 전부 종합합산이다. 그래서 도시지역 안에 있네요. 어디에 있어요? 개발 제한구역 또는 녹지지역. 녹지지역이니까 기준면적 이내는 분리로 갑니다. 초관은 종합이고. 고구부락장은 사체니까 무조건 고율분리. 자, 나왔다. 공원, 자연, 보존지구는 비과세. 정답이 3번이에요. 자, 그 다음 공장용지는 반드시 4번은 알아야 돼요. 공장용지. 공장용지입니다. 어디에 있어야 돼요? 군음면에. 군음면에 공장이 있으면 기준면적이 있죠? 기준면적까지는 분리. 초과가 나오면 무조건 투기목적 종합. 군음면에 있어야 돼. 근데 도시에 있어. 도시지역 안에 있죠? 시, 시, 시. 도시지역 안에 있을 때는 두 군데로 쪼가지 쪼개져요. 산업단지, 공업지역은 분리입니다. 공장이니까 산업단지, 공업지역, 기준면적까지는 분리. 초과는 종합. 근데 도시, 시. 시에 있어. 어디에 있어? 주상록. 주상록에 있을 때는 공장으로 안 보고 사업용 건물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어디로 간다? 이에는 별도 합산. 초과는 무조건 종합. 그래서 이 공장용지가 시 안에 있을 때는 주상록에 있을 때는 뭐다? 일반 건물 밑에서 사업하는 걸로 봐요. 별도도 나온다는 것. 자, 그래서 공장용지가 어디에 있나요? 군. 그럼 군음면은 다 공장 땅이에요. 그래서 군음면은 기준면적인에는 분리, 초과는 종합. 그래서 분리 맞네. 맞죠? 자, 그 다음 농지인데 종종.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농지는 무조건 분리. 그래서 정답이 3번이네요. 3번. 3번이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분리를 좀 정리를 해봤어요. 자, 그럼 넘어가서 12번을 한번 풀어봐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 12번 공장용지. 딱 정리 어디에 있어야 돼요? 시골에 있어야 돼요? 기준면적까지는 분리. 시에 있더라도 산업단지, 공업지역은 공장 땅 분리. 주상록에 있을 때는 분리로 가지 않고 사업하는 걸로 봐서 별도 합산. 자, 군이네. 자, 군음면은 무조건 뭐다 분리과세. 맞잖아요. 자, 2번도 군음면이네. 초과. 초과는 무조건 종합합산. 자, 시다. 시. 자, 시내. 주상록 and 기준면적 이내는 별도 합산입니다. 그도 분리과세 틀렸네. 답은 3번. 별도 합산. 그래도 공장용지가 별도로 가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동시에 충족돼야 돼요. 시. 시. 주상록 and 기준면적 이내. 자, 그 다음 4번은 신대. 어디에 있어? 산업단지, 공업지역은 공장이잖아요. 이내는 분리, 초과는 종합. 그래서 이내니까 분리. 그래도 공장용지가 분리로 갈 때 세율은 몇 프로? 0,000m. 0이야 공장 가자. 이거죠? 자, 그 다음 5번은 공장용 건축물에는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합니다. 건축 중이니까 공장 땅이다 이거지. 근데 과세 기율을 현재 건축기간이 지났거나 제때 안 돼. 지났거나 6개월, 6개월 이상 공장이 공사가 중단 경우는 공장용지에서 제외한다. 나대지로 봐서 종합합산으로 간다는 뜻입니다. 6개월 이상. 자, 이렇게 해서 분리까지 해봤네요. 자, 그 다음 16번으로 들어갑니다. 자, 16번. 이번에는 뭐를 물어본다? 별도합산 또는 종합합산. 자, 종합합산은 투기목적이죠? 1번 이면에 어디에 임하다? 문화재. 자, 문화재는 어디로 간다? 분리. 분리로 가요. 그 다음 2번. 공장군의의 토지인데 제안을 받죠? 제안을 받으니까 세금이 쌓아야 돼. 분리. 자, 그 다음 3번은 뭐다? 허가 등을 받지 않았다. 무허가는 무조건 어디로 간다? 종합합산. 그 다음 답이 3번. 아까 했던 거 중복된 문제예요. 자, 공원. 환경지구는 분리로 갑니다. 5번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는 임야도 어디로 가? 분리로 가네. 답은 3번 아까 했어요. 자, 그 다음 이제 넘어갑니다. 19번으로 들어간다구요. 19번, 19번 박스 문제네요. 지방세법상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과세재상의 구분, 종합, 별도, 분리, 같은 것으로 묶인 것. 기억, 지목이 뭐다? 임야. 종중은 무조건 어디로 간다? 분리. 숫자를 물어볼 때는 전의, 전자가 들어가, 후는 종합으로 가요. 전. 자, 그 다음 니은은 임야인데 어떤 임야야? 원령이 보존되는 임야는 별도 합산. 골프장, 스키장 옆에서 사업을 도와주는 임야예요. 사업과 관련이 있는 임야미로 별도 합산.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잘하는 거 나왔네요. 염전 또는 터미널. 염전, 터미널은 생산공급 목적이죠. 분리과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하는 거 운전, 학원용 토지 또는 차고용 토지는 사업하는 땅이죠. 별도 합산입니다. 그래도 별도가 두 개고 분리가 두 개네. 그래서 기역, 디귿, 분리분리. 그러나 니은, 리을은 별도, 별도예요. 분리를 물어본다.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자, 그다음 22번을 풀어봐야 돼. 넘겨서 22번, 163, 22번. 자, 재산세, 과제 대상, 토지를 분류한 것이다. 오른 것 1번. 포인트가 뭐다? 터미널. 염전과 터미널은 어디로 간다? 분리과세. 별도 합산 틀렸네요. 자, 그다음 2번은 화가댕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화가댕을 받지 않았다. 무허가 땅은 무조건 어디로 간다? 종합합산. 분리 틀렸네요. 드디어 나왔다. C, 상업지역. 자, C, 상업지역, 주거지역, 녹지지역. 앤드, 기준면적 범위 안에는 별도 합산으로 가요. 분리과세 틀렸어요. C, 앤드, 주상록. 앤드, 기준면적 이내는 분리과세가 아니라 별도 합산. 그다음 종중은 무조건 종합이 아니라 분리과세. 자, 2% 미달. 2% 미달이 나오면 바닥면적은 사업용 땅이죠? 그러니까 바닥면적은 사업용 땅이니까 별도 합산. 만약에 바닥면적 제외는 종합합산이에요. 2% 미달. 그럼 2니까 두 개로 쪼겨라 땅을. 바닥면적은 사업하니까 별도. 바닥면적 제외라고 나오면 종합합산이네요. 자, 그다음 23번. 자,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세상 토지중 과세표준이 증가함에 따라 세부담이 누진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것. 그럼 우리는 토지는 뭐다? 분리과세, 저율고일, 고율. 그다음 별도 합산, 종합합산이죠? 그럼 분리과세는 비례세율을 씁니다. 합산을 안 한다고요? 그럼 이에는 별도합산, 종합합산이니까 무슨 세율을 쓴다? 초과. 누진 세율을 씁니다. 그래서 누진, 과세표준이 증가하면 세율도 높아지죠? 누진적으로 뭐를 물어본다? 별도합산이나 종합합산을 물어보는 지문이네요. 1번, 과수원, 농지잖아. 실제 영농에 사용하고 있죠? 군에서? 그러니까 분리과세지. 세율 몇 프로? 0.07% 그 다음 2번, 또 나왔다. 무허가 땅, 종합합산, 누진세율입니다. 정답이 2번. 그럼 3번은 종중이면 분리과세, 007. 그 다음 4번은 회원제의 골프장은 사치, 고율분리, 몇 프로? 4%, 4% 그 다음 5번은 뭐다? 공장, 군의의 토지. 나왔죠? 분리과세, 몇 프로? 0.2% 그래서 합산에서 누진적으로 세율이 증가되는 것은 답이 몇 번밖에 없다? 2번, 종합합산. 그 다음 24번으로 들어갑니다. 지금부터는 뭘로 돌아가요? 납세, 의무자로 돌아가네요.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원칙이 뭐예요? 6월 1일 현재, 과세 계준일 현재, 1년분을 누가 낸다? 사실상 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되죠? 1번, 지자체, 엔드 연부, 엔드 무상. 그럼 소유권은 지자체 거죠? 그러나 무상 사용권을 부여받았으므로 법상 납세의무자는 매수계약자, 매도계약자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매수계약자가 답이 될 때는 세 가지가 동시충족이 돼야 된다. 국가 등, 엔드 연부, 엔드 무상. 하나라도 불충족되면 매도계약자로 바뀝니다. 공유는 무조건 지분만큼 지분권자. 그리고 신탁법에 따른 신탁은 수탁자가 아니라 위탁자. 그리고 4번은 사실상 소유자와 사용자가 다를 때는 원칙으로 가죠. 사용자가 아니라 사실상 소유자죠. 사용자는 어떨 때만 답이 되나요? 귀속이 분명하지 않을 때는 사용자, 그 외에는 사용자를 쓸 수가 없다. 사실상 소유자. 그 다음 5번은 정비법이죠? 자, 5번은 뭐다? 도시개발 사업이잖아. 어떤 땅이다? 어떤 땅? 채비지 또는 보류지. 그래서 채비지 또는 보류지는 사업시행자가 납세의무자죠. 절대로 5번은 종전의 토지 소유자에 속으면 안 돼요. 채비지 또는 보류지는 사업시행자다. 그 다음 정답은 4번이네요. 자, 그 다음 25번. 재산세 납세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것. 1번. 포인트가 뭐다?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야때는 무조건 누구다? 사용자. 있다 없다를 주의해야 돼요. 있다. 그 다음 주택이네. 자, 항상 우리가 주택은 조심해야 돼요. 주택이 나왔다. 세금을 어떻게 계산한다? 토지. 건물을 물어보죠. 그럼 건물 가액을 합산해서 계산하고. 주택분 재산세. 그래서 고지서가 2분의 1, 2분의 1. 그러나 주택인데 여러 개. 여러 개를 물어볼 때는 따로따로 계산해요. 물세니까 주택별로 계산한다. 그래도 주택은 토지 건물을 물어볼 때는 가액을 무조건 합치고 여러 개를 물어볼 때는 주택별로 계산한다는 것. 그럼 주택, 뭐를 물어봐요? 뭐를 물어봐. 산출세액을 물어보죠. 그래서 우리가 소유자가 다르더라도 세금을 어떻게 계산해? 토지 건물을 합쳐서 계산합니다. 그럼 합쳐서 뭐가 나와? 산출세액이 나오잖아요. 1인 소유든 공동 소유든 소유자가 다르든 이게 생략된 거예요. 그럼 산출세액을 나눠야 되겠죠? 갑과 을로. 그럼 안분할 때는 무슨 비율로 나눠라?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합니다. 면적비율 틀렸네. 그동안 나눈다. 그래서 산출세액을 나눌 때는 시가표준액 비율. 단, 부속토지를 나눌 때는 면적비율이에요. 나눈다. 안분이란 단어가 나오면. 그래서 면적비율은 부속토지를 쓰는 거고. 시가표준액 비율. 3번 또 나왔네. 국가. 엔드 연부 엔드 무상. 누가 내는 거다? 매수계약자. 매도계약자 틀렸죠? 그러나 유상으로 나오면 옳은지만. 무상. 자, 그 다음 4번은 공부상은 개인명의. 사실상은 종종. 신고 안했네. 그럼 누가 내야 돼? 개인이 내야지. 공부상 소유자지. 종종 틀렸네. 신고하면 종종. 안하면 개인 명의자. 자, 그 다음 공유재산은 무조건 집은 권자. 그리고 집은 표시가 없을 때는 균등한 걸로 본다. 균등한 걸로 본다. 그래서 집은 권자를 납세 모자로 봅니다. 그럼 정답은 1번밖에 없네요. 자, 그 다음 26번으로 들어갑니다. 재산세 납세 모자 틀린 것. 자, 상속. 등기도 안 되고 신고도 안 되면 민법상 가장 지분이 높은 자. 누가 납세 모자다? 주된 상속자. 그래서 1번. 주된 상속자는 지분이 가장 높은 자. 높은 자가 2인 이상일 때는 뭐다? 연장자. 이거를 묶어서 뭐라 그런다? 주된 상속자. 자, 그리고 2번은 개정법이에요. 자, 채무자 회상 및 채무자보다 회생 및 법률에 따라 파산 선고를 받아서 이후 파산 종결까지. 그럼 6월 1일 재산의 소유자는 납세 모자를 판단해야죠. 그래서 파산 선고 이후 파산 선결 종결이 결정까지는 파산 재단에 속하는 누가 납세 모자가 된다? 공부상 소유자가 됩니다. 이게 이번에 개정법이에요. 결정할 때까지 파단 재산에 속하는 재산의 경우는 뭐다? 사실상 소유자가 아니라 공부상 소유자가 납세 모자가 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 3번은 국가, 선수금, 잔금 전에 미리 받은 돈, 포인트는 무상. 그럼 매수계약자가 내야죠. 무상으로 받은 자. 매수계약자를 뜻하네요. 그리고 4번은 뭐다? 또 나왔네. 채비지 또는 보류지는 사업시행자. 자, 5번은 포인트가 소유권 변동. 신고가 안 됐네. 그럼 누가 납세 모자다? 공부상 소유자. 그 다음 정답은 2번이에요. 개정법이에요. 파산 종결 결정할 때까지는 뭐다? 공부상 소유자가 세금 내라 그 뜻이에요. 자, 그 다음 넘어가죠. 29번으로 들어갑니다. 29번으로 들어가네요. 자, 역시 납세 모자 박스 문제 아닌 것. 박스.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아는 거. 6월 1일까지 잔금을 받거나 등기가 되면 1년치 매수자가 내네요. 6월 2일부터는 1년치 누가 낸다? 매도자. 가운데 수와 가운데 도를 헷갈리면 안 돼요. 그럼 5월 31일. 그럼 6월 1일 주인은 누구다? 매수자지. 매도인 틀렸네요. 6월 1일까지 매수인. 공유는 무조건 지분권자. 신탁법은 무조건 위탁자. 수탁자 틀렸네요. 그리고 뭐다? 환지계획. 어떤 땅. 채비지 또는 보류지는 무조건 뭐다? 사업 시행자. 종전의 토지 소유자. 틀렸네요. 그래서 뭐를 물어봐? 아닌 것. 니은 빼고 아니네요. 니은 빼고. 그러니까 정답은 4번이네요. 자, 그 다음 넘어가 볼까요? 자, 31번을 한번 풀어보죠. 한방에 물어보는 거네요. 31번. 자, 토지번재산세 납기는 9월 16일 9월 말일. 종부세는 겨울이죠? 그래서 재산세 납세무자는 종부세 납세무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매도했다? 22년도. 포인트는 잔금지급일을 찾아라. 잔금지급일은 6월 2일. 그럼 6월 2일부터는 매도자가 내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갑이 을에게 팔았다. 그럼 갑이 매도자다. 그럼 매도자가 1차적으로 재산세, 2차적으로 종부세가 내네. 답은 2번이다. 만약에 6월 1일이 되면 답이 4번으로 바뀌어요. 1일까지는 을 매수자. 6월 2일부터는 매도자. 헷갈리지 말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32번으로 들어가자고요. 자, 이번에는 뭐를 물어봐요? 과세대상과 납세무자. 1. 신탁법은 무조건 위탁자. 자, 그 다음 토지와 주택은 종합, 별도, 분리로 구분한다. 왜 틀렸어요? 주택은 구분 안 해요. 주택은 토지 건물을 합산해서 주택분재산세로만 과산합니다. 구분하는 것은 토지다. 주택을 지워야죠. 자, 3번 또 나왔다. 국가선수금. 장금전에 미리 받았다. 포인트는 무상. 무상으로 받은 자. 매수 계약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다 없다. 있다지. 3번 없다. 있다. 틀렸네요. 그리고 부속 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않을 때는 항상 지방세는 바닥면적의 10배. 옆면적의 10배 하면 안 돼요. 바닥면적의 10배. 20배 틀렸네. 그리고 재산세 과자자상인 건축물 범위에는 주택을 제외한다. 그래서 이 주택은 뭐다? 토지건축물 범위에서 제외합니다. 오로지 뭐다? 주택분재산세로만 갑니다. 고로 토지건축물 범위에 주택을 제외한다. 그래도 172번의 답은 몇 번이다? 옳은 것은 1번이네요. 잠시 쉬었다가 이제 재산세 과세 표준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잠시 쉬었다 하죠.